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며칠 전 중국에 장점인 주석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 최근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씩 떠나는 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았던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한창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시기라 가지고 제 기억 속에 아직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가 환생한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 중간에 또 한 번 환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조선말의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수양대군 세조가 흥성대원군으로 환생했고 또 전두환으로 이렇게 환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보이지 않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생명을 좀 대량으로 희생시키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지금 벌써 3생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대통령이나 뭐 주석이나 어쨌든 저기 이런 자리에 앉는 인물들 보면 그 이전생에 역시 왕이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역대 전생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다시 태어나도 크게 좌우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양대군 세조는 이제 단종이 저기하면 세운 조선과 그리고 그 왕권이 신하들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질 걸 염려해서 그만 개유정난을 벌었지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또 희생을 시키고 그리고 조선이 이제 망할 무렵에 흥성대원군으로 태어나서 조선을 지키려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국 정책을 펴서 조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좀 판단착오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으로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당하고 나라가 크게 또 혼란이 빠질 때 역시 또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삼생 연속 보면 많은 생명들을 희생을 시킨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최고 자리에 있으려면 공과 과가 항상 가치 있게 마련인데 내 생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허문도 씨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 강의 듣고 계신 분들한테서 허문도 씨가 바로 수양대군 세조 시절의 한명애였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한명애가 역시 세조하고 부터가 그렇게 했듯이 이 세조가 전두환으로 환생해서 정권을 잡는데 역시 한명애가 허문도로 환생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두환을 찾아가 가지고 언론을 장악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청사진을 펼치면서 또 한명애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세조와 한명애의 단짝이 이 전두환과 허문도 씨로 이렇게 다시 이어졌어요 허문도 씨는 오공 시절 세 명의 허 씨 실세 중에 한 분으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생에 인물들이 태어나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정권을 잡았느냐 하면 이제 이 헝성 대원군으로 살 때 이게 겸손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머리를 수그릴 줄 아는 그런 아량 도량을 익혔어요 그 헝성 대원군의 그 삶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일 밑바닥 사람까지 서슴없이 어울리는 이런 거를 익히고 다음 생에 전두환으로 태어나서 또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제일 윗자리 숙명은 공과 가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성인들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검생에 이렇게 또 조선시대 인물 흥성 대원군과 세조가 환생해서 또 벌인 일들을 직접 학창시절에 겪고 그로부터 한 30년이 더 지난 뒤에 이렇게 또 사망 소식을 듣고 했네요 장점인 전 주석은 평소에 죽고 나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해서 지장경을 늘 잃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천안문 학사라고 많은 임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일단 환생 얘기는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환생 메카니즘에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순신 장군도 3생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은 내생에 태어날 때는 그 직전생에 그 모습 그대로 100%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살았던 전생 3생에서 5생 사이에 여러 가지 모습이 결합되어 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직전에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음 환생 때는 그보다 좀 못해 질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전생에 그런 인물이 검생에 뭐 이렇다고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계속 태어나면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어요 그럼 못난 사람은 계속 10생 100생 못난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도 살아가겠네요 아니죠 바로 여러 생이 섞여가지고 태어나고 이 여러 생을 어떻게 섞느냐는 이 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제가 뭐 어떤 인물들의 전생 내색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100% 사실이고 추측이나 끼어 맞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재밌죠 옛날에 댓글에 누가 수양대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댓글을 제가 본 기억이 떠올라가 오늘 마침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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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